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64% 오른 2063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0.82% 하락한 62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의견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증시는 낙폭 축소하여 마감하였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성공 이슈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5G 통신 장비 종목들은 미국의 화웨이 압박 이슈에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탄핵 이슈 및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수급이 약해지며, 국내 증시는 조정 흐름을 보였지만,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서 외국인 수급은 국내 시장에 다시금 유입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0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OLED 종목 등이 올 4분기 국내 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며, 중국의 강력한 내수부양책 및 대규모 소비 시즌을 맞아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등의 종목들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9월 30일 월요일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